저기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요 곰치님 가시구요 운학님 고생하셨어요 팁 감사해요 나와라 곰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있는 학생들이 들어본 게임 유튜브 운학TV 운학입니다 자 스트랜디드 딥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정도 아파가지고 생방송을 쉬어가지고 게임을 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이 가물가물 하긴 한데 네 오늘 지난번에 저희가 미쳐보지 못했던 어 대왕곰치를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소리 좋다구요 도끼도끼도끼로 많이 만듭시다 무기를 아 이주누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곰치 길 안에 매고 잡을 수 있겠죠? 아 글쎄요 글쎄요 네 지난주에 되게 열심히 했을때도 길을 못찾았는데 지금 일주일동안 쉬고 온 제가 이 곰치를 찾을 수 있으려나요? 아니 오늘 일주일 쉬었기때메 어 나아졌을수도 있어 아 스피어건 에로우 이거 맞죠 아 오케오케오케 래싱이랑 나무짝대기 우더스틱 래싱은 또 이걸 키면 되죠 래싱 보자 아 배고프 배고픈데 밥은 밥은 뭘로 먹지? 어 갈매기 갈매기를 잡을 수 없나? 어디갔어 갈매기 어디갔죠? 방금 여기 있었는데 얘들은 제가 창을 만드는 소리만 들어도 다 도망가네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오 오 핫 아 아 창 하나 날렸네 아 좀 더 높이 던질걸 갈매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야 아 안되네 못치우나?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죠 뭐야 오 뭐야 뭐지 이거? 오 뭐죠? 오 세웠어 세웠어 아 좋네요 네 무슨 뭐 부족의 상징같은건가? 어 좋습니다 여기 위험 위험 표시 위험 표시 여기는 위험함으로 접근 금지 오케이 네 자 래싱 하나 둘 아홉 열개 열개만 들었네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스피어건 에로로 오케이 열두개 몇개까지 겹쳐질까요? 상자에 꽤 많이 들어가는거 같으니까 더 만들어야겠네 그죠? 불때기를 캐놓은거기 때문에 불때기만 일단 빨리빨리 캡시다 감자 감자도 가지고 가자 어 여기도 유카 오 유카 유카 완전 유레카구만 이거 좋아요 이거 탄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는데? 이정도면은 자 여러분들 저희가 감자를 가지고 왔잖아요 여기 판자 떼기가 굴러다니고 있었던거 같은데 판자 떼기를 해가지고 제가 밭을 하나 만들어서 감자를 좀 키워보고 싶은데 아 애초에 호미가 있어야 만들어지는구나 호미 없는 자 밭을 만들 생각도 하지말라 이건가? 자 호미 만들고 요걸 들고 이제 밭을 만들어야 되나보죠? 요렇게 오케이 어어 오케오케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다 감자를 심으면 되나요? 감자 감자 심기 어? 하나밖에 안 심어지네? 아 물 말먹네?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되나? 됐다 나머지는 다 창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아 이제 소환 들어간다 오오 스물 네발까지만 딱 들어가네요 스물 네발까지만 자 어차피 곰치 잡으러 갈 때는 여기 위에 있는 상자들은 필요 없잖아요 어 이거는 이제 거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요 아 붕대 필요하대죠 붕대 붕대가 아예 없으면은 또 출혈이 났을 때 당황할 수 있으니까 자 아 천 쪼가리 챙겨서 붕대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거의 끝마쳐 가고 있고요 이제 해가 지고 있고 다음날 이제 배만 채우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창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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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요? 어 창 12개 창 12개 스피어건 27발 오케이 인벤토리에 지금 창이 12개 있고요 저쪽 뺏목에도 충분히 창을 구비를 해놨죠 감자도 잘 자라고 있고 시간도 아직 아침 8시도 안됐네 딱 좋네 세이브합시다 세이브하고 아까 시청자분의 제보에 따르면은 남서쪽으로 가면은 있다고 하셨는데 짝대기가 안보여 좀 더 오른쪽으로 틀어야돼 일로 더 가면 안됩니다 이쪽이 없으면은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가볼게요 이쪽이 없으면 여기 아닌거 같다 여기 아닌거 같애 그럼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방향으로 가볼게요 그건 저쪽이거든요 저쪽 이쪽이었나?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오!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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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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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저기있어요 저기 저깁니다 저기 맞죠? 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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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치 어딨어? 어딨니 곰치야? 와 이거는 해군 전함인가요? 대포같은게 달려있네? 오! 피가 떴는데 방금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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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나오는구나 오 깜짝이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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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크다 야 이거 좀 무을거 있겠는데? 오케이 오케이 비명도 지르네? 오! 물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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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추렬되는데? 야 어디까지 끄고 가는거야 이거 추렬 추렬 됐어 회복 숨쉬고 오! 오! 여기있어 여기있어 방심할 수 없겠는데 이거? 와! 또 물렸어 또 물렸어 또 물렸어 또 물렸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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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많이 회수했다 오케이 얘가 일직선으로 올 때를 딱 봐야되네 오! 뭐야 갑자기 방향을 쳐는거 보소 야 얘도 이거 피가 줄어들수록 이게 오! 오! 죽는거 아니야 이거? 나 죽은거 같은데? 허! 죽었어 안돼 야 31일째 죽었네요 아 이거 마지막에 너무 야빴네 방금까지는 잘 찾아왔는데 어 이제 보여야되는데? 아 아이 큰일났네 어디요? 아이 불러와야겠네 안보인다 곰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길치가 문제네 길치가 가자 마침반을 켜서 남동쪽으로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외쪽을 틀죠? 여기서 약간 동쪽으로 틀었던거 같은데 약간 아 이제 나와야되는데요 저기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요 곰치님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이게 곰치에요 거대곰치 네 제가 있는 섬이 여기구요 아까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 남쪽에서 약간 동쪽 맞잖아 남쪽? 동쪽 정확히 아 실제로도 길치냐구요?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지도보고 왔는데 와 이거 귀신이 고칼노릇이네 오오오오 이 장면 이 장면입니다 어 이 부근인데? 바로 요 부근인데? 아 방금 제가 본데가 거의 비슷한데 이거 설마 뭐 랜덤젤리는 없는데? 아무리 그래도 위치가 야 멈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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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는거야 이거 꽤나 많이 왼쪽으로 꺾었네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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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부터 110으로 가네 그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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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0 110 110 아 여기 먹구름도 비슷하네 그죠? 여기서 왼쪽으로 틀어야돼 틀어야돼 왼쪽으로 틀어야돼 살짝 틀어줍니다 틀고 나니까 여기가 뒤가 이렇게 보이는거지 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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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그러지 오오오 바로 찾잖아 가까이 있어요 되게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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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 여기여깄다 여깄다 여기여깄다 여깄다 여기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기있네 아니 뭐지? 여기 코앞에 있잖아 어 버그 걸려서 안보였나봐 껐다 켜서 보이는건가? 아니 여기를 수도 없이 지나갔잖아 우리가 아니 여기를 진짜 수도 없이 지나갔는데 바로 코앞에 있었네 아니 이거 껐다 켜서 보이는거 맞죠? 아 이 버그가 발견된지 벌써 1년이 다 되간다구요? 원래 있는 버그였어요? 아 원래 있던 버그였어요 이게 안보이는게? 아니 이 게임이고 지금 내가 여기를 몇번 지나갔는데 지금 자 배 딱 대라 그렇지 자 집 지어라 그렇지 세이브한다 됐다 이러면 이제 못 도망가지 이러면은 이제 못 도망가지 내가 준비를 철저히 해봤다 이 녀석아 아 케이지 오케이 네 수고하셨어요 님 가시구요 네 가시구요 운황님 고생하셨어요 네 팁 감사해요 나와라 곰치 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맞았냐? 이 총이네 내 얼굴을 가리면 어떡해 이거 천천히 하겠습니다 아이 얼굴 가리지마 오오오오오오 조심조심 아 가려서 보이지가 않아 맞았네 아주 회수해야 되는데 으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깜짝이야 내 총 오오 점프하는거 보소 기다렸다는 듯이 점프하네 오케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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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앙 죽었다아앙 아까비 내가 오늘 너를 잡고 말겠다 으아아아 왓더 뭐야 잠깐만 하하하하 캠 왜 이렇게 어두워 어 캠이 겁나 어두웠네 아 뭐야 상대 야야 움직여 움직여 상대 상대 엌엑 엑 엑 엑 야 어떻게 매번 이렇게 상황이 다를 수가 있지 아 이러기도 힘들지 않아요? 아 이건 해볼만하다 하 상대 하나만 더 남아 있었어도 해볼만 한데 아 아 몰라 한번 해보자 오오 잠깐 하나 들고 있네 하나 들고 있네 잠깐만 오케이 한번 해보자 이 곰치녀석 골창이처럼 생겨 아아아아 잘못했어요 벌써 벌써 한대 맞았네 시계 시계 어딨어 잠깐만 시계 내 시계 아아 나 이러면 체례도 모르잖아 벌써 반 썼는데 피가 반이 안달았어 제가 얼굴에 저렇게 말 때렸는데 아 무기 모자라겠는데 모자라겠는데 이거 우와 왜 일로와 반칙이야 너 하긴 니가 뭐 반칙없이 나를 이기겠냐 어 이 버그쟁이 들어와 오케이 오앗더 오우 오 안 맞았어 오우 점프했는데 안 맞았어 와 오이소은이 왓더 야 이 버그가 날 물거면은 창을 주고 가야지 오오 그렇지 야야 좀 좀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아 위에 거 위에 거 아 못 먹었네 아 이 각도 위험한데 배 어디 있어 배 오우 아 죽었네 야아 아 아 거의 다 깎았는데 야 이 열악한 조건에서 거의 다 깎았는데 와 정의 차례 이 친구 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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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 오우 때문목 버려 오우 4개다 오우 포박스 붕대 필요없다 우리는 싸운다 너 나오는거 볼 필요도 없어 이제 피가 피가 왜 피가 안 뜨져 아 뜬다 뜬다 이제 피까지 숨기려고 하네 오케이 아 고슴도치가 곰슴도치가 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아하 한 대 맞았다 거리 벌려 거리 벌려 오케이 방향을 틀었다 방향을 틀었다 와 안틀었다 안틀었다 야 와우 점점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이제 뭐 시야가 흐려지는데요 은신술이냐 저기 있는데 안 보여 어떻게 된거죠 눈앞이 점점 흐려져 아 해질 텐데 시계도 없고 지금 너무 불리한데 오케이 어 여기 잠깐만 여기 꾸린거 같은데 그래서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 애가 갈피를 못잡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 밤인데요 아 아 아 뭐야 갑자기 왜 켜들어졌어 이건 아니지 우와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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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댄 아 아 아 야 어떻게 또 이렇게 아 아 여기 여기 왠지 꼴자리 같은데 최대한 빨리 딜을 많이 넣읍시다 여기 지금 애가 지형을 물어 물어 뜯을 지형을 못찾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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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벅으로 날 괴롭혔다면 나는 아주 치산 위치에서 너를 공격해주지 이런걸 뭐 째빨이라 하죠 째빨이 째빨이를 맛봐라 벌써 피 반 닿았어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오케이 물 같은 자리가 있었구만 속수무책이네 속수무책이야 올라가지만 올라가면 안 된다고 왜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으아악 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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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핏 피는 안났어요 추려도 나뉘고 죽었다 확인사살 확인사살 안돼 야야 오 오브젝티브 컴플리트 트로피랑 에어캐프트 엔진 파트를 받았네요 창은 다 없어졌지만 하아 으흐흐 제 땜목은 어딨죠? 아우 아이고 아이고 미안 야 아 진짜 진짜 맞을지 몰랐네 미안하다 갈매기야 내가 딱히 배고파서 그런건 아니야 시계도 잃어버렸거든 뱀목이 어디를 갔을까요? 뱀목 버려 운터프라이즈 여기까지 나를 데려다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다 자 오늘 진짜 아 네 그 뭐냐 기둥이 안보이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정말 1시간 넘게 힘들게 찾아다녔는데 게임을 껐다 키니까 원래대로 잘 돌아왔네요 진작 껐다가 킬걸 그랬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인내심갖고 진짜 네 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서 도와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뱀목을 찾아보죠 뱀목을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 이거 약간 원피스에서 고잉메리호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배를 만날 시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제 모터 보트를 만들 때가 됐나보다 이건 씬의 개시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뱀목을 찾아봐요 뱀목을 찾으세요 코믹 뱀목은